메이티비 메이티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단메이입니다 오늘 두번째 입니다 시바짱 이해 됐네 두번째입니다 첫번째보다 날짜가 많이 피웠는데 오늘 두번째 왜 두번째가 이렇게 많이 날짜가 피었는가 하며 지금 찍고 계시는 다가하 시형이 두번째 날짜를 까먹고 계셨습니다 완전 까먹고 계셨습니다 다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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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두번째 오늘 장소는 메이 부 단장인 유지 집에 목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프로바데 오그리자마스 고친조 장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 아니요 뭘 말할까 오늘은 에 뭔가 코엔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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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번에는 나만 이야기해서 단원들이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단원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통역을 하면서 이제부터의 예정이나 이제까지 있었던 얘기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보내겠습니다 테스트 어느정도 단원들이 한국말 이해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유지 오늘 두번째까지 뭔가 있었나요? 첫번째부터 두번째 사이에 뭔가 있었나요? 첫번째부터 두번째 사이에 뭔가 비섬 있었어요? 아 조금이나리 하하하하 살리시 하하하 특히는 아무일도 없었다구요? 하하하하 시허짱 있었었다고 하하하하 워킹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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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워킹워킹 워킹워킹 하하하하 하하하하 첫번째 두번째 사이에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었나? 특별한 일이 흐흑 흐흑 헣 헣 공용 공용 영수하고 있습니다 어? 다시 한번 큰소리로 음 그 다음에 이 마당굿 마당굿 공용 영수 영수하고 있습니다 응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시호가 한국말로 대답했어요. 그 다음에 8월 30일에 플라시보라는 술집에서 바아에서 만화국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입니다. 잘 이해됐나요? 조금래? 조금래? 시바짱 예? 뭔가 있었나요? 나는... 저 아버지가 이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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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면 돼요? 이 만든 이 이 와 으음 나는 wisdom 네 아이폰 아 아니 난 응 조금래 옆에서 와 어 아 미안해요 지금 勇士 남편에게 내 아이폰을 부딪imag네요 하하하하 単語가 와더라구요 前文에 막 이렇게 와더라구요 väl카메라가 아마아담에게나나? 아마아마도 이해See 歯? 歯? 《이》 《이》 偽物의《이》 勉強가들은 공부에 《이》 歯? 《이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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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네! 아이고 많습니다 여기만 합니다 실바찬 검색 하명 소 실바찬 다시 한 번? 예 오 오케이레스카 일어나면 크룩 이것은 이것은 위지 위치 위치 히치 실바찬 다시 한 번 제 아버지는 의지 의지를 삽니다 사다 사다 이제 샀어? 아 예 샀어 샀어? 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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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는 이제부터 과거형 한국어로 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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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분들 이해 됐나요? 이 돈은 이 돈은 나 돈이 그럴 수 있죠? 아버지 아버지 뭡니까 진짜 이해 됐나요 시바짱 아버지가 이치를 사셨는데 이가 나빠서 이치를 사셨는데 그 돈은 시바짱이 이란 돈이라고요 오 착하다 남은 돈은 사게 스루 이 돈은 남은 돈은 그 술 술 사라졌다고 아버지 에 크라치 뭔가 있었어요? 크라치는 아마 한국말 잘 못하니까 월드컵 월드컵 어떻게 월드컵은 어떻게 월드컵은 어떻게 일본과 한국이 좀 힘들어 한국말 월드컵 크라치는 이 돈은 월드컵 일본과 한국과 소속한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크라치는 4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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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에 일본과 한국 서로 화이팅 합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서로 화이팅 그러면 오늘은 조금만 단어들이 어느정도 한국말을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시라 아 아 소개를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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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나는 저는 시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는 설친 시바챤입니다. 설친 시바챤입니다. 어떻게 읽을까요? 어떻게 읽을까요? 어떻게 읽을까요? 가장 어려워요. 이건 나아. 나아. 아. 3학기 Techn식이 있을수록. 5학기, 5학기, 5학기. 부터에서 학생학과 공효과학 공회가 가능한 느낌. 근데 네 이런인데,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3학기입니다. 언제 그렇게 읽을까요? 섹시하게 그라치가 흘렀는데요 자초가 카이테 그레ました 대표가 썼습니다 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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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실! 욕실! 오늘 유지 집의 욕실부터 우리 소식을 보냅니다. 욕실! 마사카 그런 개인정보를 전세계에 한신될까? 그런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. 이런 그 자기 집 욕실을 온세계에 보낸다는게 상상도 못했다구요. 그럼 오늘 배운 메인 단원들이 오늘 배운 한국말? 욕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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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욕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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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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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한국말을 할 때 단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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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시바짱입니다. 시바짱입니다. 그럼 그걸로 소개할까요? 그걸로 한번 소개해볼까요? 지금처럼 지금 모두가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굿단, 메이 메가 힘들어 모모입니다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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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매이 타논 에에 타논 넌 넌 넌 타논 타논 요지 요지 요지는 자기를 타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자 부단장, 부단장. 나는 국단매이 부단장 부단장. 아, 이 나마에 호시가 잘한다. 자기 이름을 까먹었다고요? 응, 사실. 유치입니다. 맞아 된다 나는.. 나는.. 내.. Ven.. часто 인기가 많은데 explosive 안녕하세요 나는.. 그려고 민 Mot correction 이야 일본인이다 나는 그때문에 단어 하지만 마지막 일본어 오늘은 우리 단어들이 여기까지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우니가 오랫동안 오늘 또 한 명 단어들이 우니 우니스가 아야 가 오늘 없는데 지금 오사카에 텐노지라는 300m의 일본에서 가장 높은 백화점 아베노하루카스 라고 있는데 아베노하루카스에서 우니가 제작한 아 아이폰 아 핸드메이드 아 핸드메이드 사진이 올라갈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아마 우니사진이 올라갈거에요 우니 이거 우니 하하하하 마 그러면 세 번째는 더 많이 한국말 공부해서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